야 재미를 제대로 느꼈구나. 야 이게. 아 씨 민혼문이었어. 이쯤되면 이제 누군가 발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물총을 뺏어도 되는 거야. 다다닥 조격해가지고. 어 이거 둘 다. 세 장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저기도 있네. 아 이거 언제 다. 물총인지 좋아 보이는데. 어떻게 해야 되지. 200원 넣으라는데. 오 됐다. 깜짝이야. 아 이거 왜 오른쪽이 안 당겨지지. 잠깐만 이걸 이렇게 얼었어. 아 이렇게 되는구나. 아 이렇게 되는구나. 아 물총 찼다 끝나겠다 오늘. 이게 더 힘들어. 펌프잖아요. 오늘 펌프 됐어요 펌피 왼팔. 아 좋아 보이네. 아 좋아 보이네. 아 좋아 보이네. 여기도 무총인가. 아 황하. 오. 어. 근데 이게 어떻게 온 거야. 하나 만 나와라 하나만. 좀 싸울 수 있게. 우와. 야 이거 하나네 이거 하나네. 아이고 선생님.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. 아니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. 봐주는 거야 이거. 오케이 오케이. 컨트롤입니다. 아 너무 어물하다. 저희 물총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. 신경아. 너 물총 쏴봐. 나 진짜 안 된다니까? 강세호가 일단 물총 없고. 나. 저 초쌌려 물총 어떡하니까. 지효야. 저 그대로 잡혀있어. 할지 마. 지효야 지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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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어묵. 아니 진짜. 너무 어묵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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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진짜. 야 동경아 동경아